로또에 1등 당첨된다면 필독 만약 로또에 1등 당첨된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알리지 말기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당첨용지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잘 보관하세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당첨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당첨 금액이 상당히 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로부터 치우치기 1등 당첨자로서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당첨 사실을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 안내를 받기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로또를 구매한 판매점이나 당첨 관련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세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기 로또 1등 당첨금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로또 1등 당첨되는 일은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따라서 로또를 통한 부의 출발은 일종의 희망이며 조심스러운 접근과 재무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1등 당첨을 위해서 로또 사러 가는 게 좋을까? 답변 로또 1등 당첨을 위해 지금 바로 로또를 사러 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로또는 운에 따라 결정되는 순전히 운빨에 의한 게임이기 때문에 1등 당첨에 대한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재미와 희망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매우 희박한데 로또 이벤트의 결과는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로또는 무작위로 생성된 숫자의 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이나 패턴도 당첨 확률을 의미있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운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로또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로또는 일부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부를 안겨줄 수 있는 희망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로또를 구매한다면 적절한 예산 관리를 유지하고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로또로 얻게 될 수 있는 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재미와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1등 당첨 확률은 매우 낮으며 로또에 의존해서 괴물을 얻기 위해 귀합리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로또 예측번호 정보 로또 예측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숫자 조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로또는 숫자의 조합이 완전히 무작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이나 예측 모델도 100%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측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로또의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기나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로또 예측 사이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캐럿 2캐럿 캐럿 3캐럿 로또는 단순한 운빨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측번호에 의존하여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허용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재미와 희망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예측번호에 의존하여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로또 예측번호에 따라 로또를 구매하려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로또는 단순한 운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흥미와 희망을 가지며 적절한 예산과 재무관리를 유지하며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또 1등 당첨방법 로또 1등 당첨방법은 순전히 운에 달려 있습니다. 로또는 무작위로 추첨되며 번호 선택에 대한 패턴이나 비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또를 통해 1등을 당첨하려면 오차없는 난소 발생기로 생성된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 선택은 운이 아닌 사람의 개인적인 선호도나 의미 있는 숫자에 의존하며 실제로 1등을 당첨하기 위한 방법은 없습니다. 로또는 재미를 위한 활동이며 투자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